엄마, 대천에 놀러와 노을을 보고 고기를 구워먹고 수영하고 싶어요. 학원에서 시험이나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거든요. 저는 힘이 필요해요. 자꾸자꾸 대척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너는 좋아하나요? 나도 심을 비롯해 나도 심을 비롯해 불의 파도 속에 맘껏에 없으면 놀고 싶어요. 나도 심을 비롯해 나도 심을 비롯해 넓은 눈방에서 바쁘지 넓고 싶어 심을 비롯해 심을 비롯해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viewed 감사합니다.